이번에는 지금 레드벨벳의 레드벨벳이 레드카펫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벨벳은 실력의 놀라커 화려한 퍼스먼스로 새로운 트렌드의 빨간 맛을 크게 희투시고요. 대표 걸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멤버들 보구나 발전에 기여해 오늘 문화체육 관광부 전과 표창을 받게 됩니다.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세요. 정면 봐주세요. 퍼져도 한번 채우세요. 오른쪽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운데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오른쪽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